자 그럼 일단 가기 먼저. 얘도 될지 모르게 했으니까 전화를 해보게 됐습니다. 형님. 그래 가 가. 네.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? 아주 잘하고 있죠. 아주 잘하고 있어? 형 집에 잠깐 올래? 왜요? 여기 너 오면 아마 좋을 거야. 결혼식이 굉장히 윤택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. 네가 청첩장을 좀 돌릴 사람들이 많아. 내가 못 가는 대신에 내가 이분들을 추천해 주고 나는. 아 여기 아무튼 너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분들은 다 네 결혼식에 꼭 갈 거야. 아 좋아요. 청첩장 수북이 가지고 한 40장 정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. 형이 지금 너한테 어떤 선물을 하는지 알겠지? 아무튼 이쪽으로 와. 아 진하게 지내는구나. 아 진하게 지내는구나. 아니 안 웃뜬다더니 청첩장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? 역시 결혼 이게 결혼을 하게 했으면 얼마 신경 쓰이는데. 그렇지. 그 딱 순발적으로 계산해 보고 수준 5년 만세니까 오는 거야. 방향을 틀어주는 거지. 빨리 확답을 해줘야 해. 그 스텝을 그 날 이제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. 아 얘는 진짜 바쁠 텐데. 내가 못 올 거예요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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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라 형수 오빠야. 어? 형수 오빠야. 형수 오빠야. 형수 오빠가 저한테 늦었나 해요. 그럴 수도 있지 뭘. 바쁘지. 저 스케줄 끝나고 지금 숙소 가고 있어요. 거의 다 갔는데. 아 그래 피곤하지. 숙소 여기 아니야? 피곤하지. 숙소 여기는 시스탄. 옆에. 숙소 통화 좀. 아니 그냥 뭐 주변에 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쁠 것 같아서. 어 나는 지금 집이고 여기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너 바쁠 것 같아가지고. 아 그렇죠. 아 나 오라고. 야 너. 둘이 대다가 차인적이니까. 왜 이렇게 내려오고. 왜 이렇게 대한 야 무슨 말씀이지. 그런 적 없어. 아무튼 보라야. 여보세요. 어 보라야. 여기 지금 맨발의 친구들 촬영 중이거든. 아 네 방송이에요? 어 방송이야. 아 네. 되게 안심한다 방송이 이렇게. 너무 안심해. 너무 안심해. 다행이다. 어 다행이다. 그래 알았어. 선생님 옷 박기에서 바로 말해요. 내가 하는 거 아니야. 아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알았어 손 손해 둘 다 나아. 장난 아니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죽어도 불렀으니까. 엄마가 좋은 레시피를 그대로 아까 불고기하고 다 메모했지. 그래서 우리가 집 가서 맛있게 해서 한 개 더 더 추고 만들자. 자체는 당면은 흘려놓고 소모기도 당근이랑 난파랑 소선수 볶아. 단각각 볶은 것을 끄시는 거지. 여기가 뭐야. 불고기야. 여기가 불고기? 김탁구가 배를 갈고 있어. 나이스. 고기를 재는 거야. 양파. 됐다. 자 다 만들었습니다. 이 잡채 이름은 한 뿌리 잡채입니다. 오늘 주인공께서 한 입. 드셔보시고. 마법이 와가지고. 와. 아우 얘도. 진짜 잘 먹기다. 뜨개야 돼. 아 그렇지 그렇지. 어때요? 맛있어? 이거 들어갔을 때. 들어갔을 때. 소고기에 기름집이 확 퍼져야 되거든요. 이거지 이거. 이거지 이거. 이렇게. 이거지 이거. 손님과 가죽아. 고기 고기 하는 거 처음 봐요. 아 그렇지. 아 이렇게 맛있어. 아 맛있네. 불고기 부어드릴까요 이제? 아 국물 먼저 붓는 거예요 이렇게?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왔다 왔다. 어 왔다. 어 왔나보다. 하하 왔구나. 아 열심히 해보세요. 열심히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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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시고 오시는 길이에요? 아 저 행사를 갔다가. 어.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. 아니 이거. 7월 며칠이니? 제가. 3일이요. 10월 3일. 네.